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항공운송산업 제주항공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11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34%, 비용의 증가율은 19%입니다. 매출은 2020년 대폭 감소 이후 22년부터 증가추세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8.2%,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6.8%로 손실기업입니다. 이익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입니다. 비용은 주로 연료유류비며 그의 급여 감가상각비, 공항관련비, 정비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3818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9,110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537%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45%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리스부채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과 비슷한 규모이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7회 자사조매입 2회 총 787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주항공이었습니다.